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러 안전히 뺀어 얘들아 풀어지면 레전드 한하 자기소개 한 번 해봐. 난 한현. 얜 창빈이야. 아니 왜 이렇게 다 카메라에서 등을 지는 거지? 나쁜걸 배웠다 고마워. 난 그냥 갈래. 이런거 배우지 마. 안녕하세요. 형이 항상 말하지. 형이 항상 말하지 하나. 저는 황현진이고요. 얘는 서창훈이고요. 얘는 김수민이고요. 형 몇 살이야? 옆에 옆에 옆에. 옆에. 강제 옆에. 어때? 못 죽었다. 다음 꽃. 꽃을 다 가리면 어떡해? 내가 꽃이라서. 고맙소. 멋있어. 역시 신빈. 하나의 꽃도. 약간 귀엽네. 양정희는 출입금. 김상희는 출입금지. 여기 100km. 양정희는 출입금지. 양정희는 출입금지. 김상희는 출입금지. 다시. 정전희는 출입금지. 다행히. 대기ų는 출입금지. 막. 치즈여.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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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치할게요! 아하 네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 번씩 쉬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릴게요 꼭까지 네 자 잘 보셨어 카메라가 눈빛이 이번 무대는 군무가 참 맞네요 이번 무대는 군무가 참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무슨 핵심 포인트가 있나요? 핵심 포인트요? 다들 머리가 바뀌었어요 아니죠 아니 매력적인 얼굴 매력적인 얼굴 매력적인 얼굴 어 그렇게 찍다니 잘했어 니누 형이 유튜버 했으면 구독자 수 한 2명도 했을 거 같지 않냐? 네 그것도 1팀 부모님 순이 둥이 돌이까지 앞에서 5명 머리 가슴 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 자 인사해봐 나 방금 좀 귀엽게 나오고 루 누구? 루 에너지가 아직도 네 네 다 보겠습니다 스탠바이 감찬님 조금만 윗도록 시작할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나 나 아니 B로 써있잖아 이거 A로 바꿔주세요 일단 이번에 춤이 굉장히 진지한 춤보단 좀 뭔가 페스티벌에서 다 같이 놀고 심지어 춤추면서 즐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노는 느낌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와 이번에는 구성적인 그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그림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이번 뮤비가 어떤 씬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동구 불주먹 황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 불주먹 승민입니다 부산 수정동 불주먹 우리 대한민국 제패했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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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오오오오오 저 사람들이 이게 편의점님 주의 방에 잘 받는대요 네 추가 cover 말하자면 기차 카메라 앵글 났잖아 파란 머리에 파란 렌즈를 켰습니다. 이거 캐릭터 같아요. 만화 캐릭터. 이 친구 텐션이 좋네. 이후로 받아야 하기 어려운 상태. 코드를 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빨도 소독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 사안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 불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색이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거의 카멜레온이에요. 이 머리의 뜻은 제가 어떤 노래든 잘 녹여줄 수 있고 엄청 멋있다는 뜻이죠. 미안합니다. 장난이고요. 일단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너무 중요하게 해주신 영상비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저기 승민이가 오네요. 승민이 왔습니다. 승민 씨도 이제 저희 여기서 자켓 촬영을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많이 찍어주고 계십니다. 스테이가 좋아할 것들만 골라놓았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러? 말할 때 찍은 거예요. 그냥 귀여워요. 이런 거? 이런 거 베스트. 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청사신 것도 못 올려서 한 장 한 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예쁜 세트장에 보이는 찬이와 찬이 호주 동생 클릭스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엔딩 부분 찍었을 때 다들 막 같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와 진짜 진짜 장난이 났어요. 정말 스케일링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 백더미 정도 기대돼. 좀 기대돼. 좀 많이 기대돼. 그렇죠. 조금 기대해야겠는데 이걸 좀 많이 기대돼. 실망할 수 없는 스케일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ätt声 gets us to die. 아무튼 어집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건 감사합니다.